네 주식농무님 오늘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스바이오매드가 되었습니다 한스바이오매드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동영상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스바이오매드 종목 분석도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매드도 역시 지금 신고가 종목이죠 한스바이오매드 관련되어 가지고 요즘에 이제 의료 관련된 미용이라든지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스바이오매드가 되겠습니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죠 신고가 종목은 뭐를 본다? 5일선만 보시면 됩니다 5일선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 못하면 나머지 절반정리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의 5일선은 16,700원 정도 되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핸들링한 수급 같은 경우는 메이저 수급은 바로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이 되겠고요 관련된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실 리프팅 기술은 민트 리프트로 그런 제목입니다 뼈 피부 이식제 의료기기인 리프팅 실 등 그리고 보영물로는 폴리머 그리고 민트 리프트가 미국에서 성장성 가속화되면서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 벨라셀 HD 매출 증가가가 뼈와 피부 이식제 부문의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간단하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이 종목을 핸들링한 것은 외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수급 동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6만 3천주를 순매수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최근에도 12만 3천주를 샀네요 물론 오늘은 2만 3천주를 팔이긴 했지만 여전히 순매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관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9만 6천주를 샀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사고 있죠 누가 사고 있느냐 투신과 사모펀더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신용비율이 0.39% 상당히 안정적이죠 기준은 4%라 하겠습니다 4%부터는 다소 불안정하다 다소 위험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비율이 3% 때까지는 안정적이다 하는데 참고로 이 종목은 0.39%이기 때문에 신용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굳이 보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의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은 자동 재생되고 제가 괜찮다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지대가 얼마고 저 형태가 얼마다 그렇게 하시면 그 구간을 활용해가지고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 나시면 좋죠 그래가지고 소고기 사 먹고 호텔 뷔페 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 친지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시면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쭉 내려서 기본적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최대주주는 25%에 조금 낮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책임경영 차원에서 확인한다고 그랬죠? 대형주는 20%,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야만이 최대주가 그 정도 되야만이 책임경영이 된다는데 책임경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책임경영은 예를 들면 최대주가 지분의 40%, 50%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매출액도 줄어들고 영업이 감소하면 주가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본인 자산도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회사를 키워야 되잖아요 매출액도 올리고 영업이 올리고 주가도 올리고 그러면 본인의 자산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경영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25%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지분이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3% 가지고 있네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11% 오스템 임플란트 외에 13%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인체 이식용 피부와 뼈 이식잼인 실리콘 제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1999년까지 수입에 의존했던 인체 동종 피부를 카이스트와의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경하였으며 국내 최초의 무세포 진피 조직인 슈어더블을 생산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 의료용품 관련 국내 및 해외법인 12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 중이나 판매 관리비의 증가로 인해 영업이 감소하고 있고 이자 비용 증가로 단기 순이익 적자폭을 확대되고 있다 2022년 1월과 6월 주가 안정 및 주저가치 재고를 위해 총 5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하고 12월 취득을 완료했다 자사도 샀다는 거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작년에 745억에서 올해 916억 영업이익은 작년 13억에서 올해 36억 아까 보셨다시피 단기 순이익 적자전환다 했죠 49억에서 마이너스 98억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1분기 때는 영업이익 적자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억이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부채 비율 177% 유보율 900%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이야 되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야 되는데 현재 이 종목은 177%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100% 이상 유보율은 1000%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튼튼한 회사다 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93% 정도 되네요 자 EPS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 적자이기 때문에 자 BPS도 작년에 5017원이거든요 자 볼게요 535 PBR로 3배네요 북벨류 상태로 3배입니다 비싸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기업 기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의료기기 제품 44% 그리고 뼈 이식 제품이 28% 피부 이식 제품이 15%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케어에서 44% 나오고 뼈에서 28% 피부에서 15% 제품이 판매 기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내려서 자 자본금 변동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CB나 BW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할 가능성도 확인하는 거죠 자 작년부터 보게 되면은 2022년도에 11월에서 상장을 2023년 1월에 CB를 했네요 12전환 그리고 올해도 12전환 12전환 이 물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35만주 25만주 140만주 그럼 두개 합하면 이게 60만주이고 합하면 200만주거든요 올해만 올해만 그 CB를 통해서 CB라는 거 이제 채권이죠 채권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해가지고 나오는 주식수가 200만주라는 거죠 200만주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죠 200만주 정도가 현재 주식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매물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CB를 또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고점에 있을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보통 CB나 BW 같은 유상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구간은 현재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유상증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선 대응하라고 딱 말씀드렸죠 올선을 종가상 이탈하게 되면 절반정리 그 다음에 시가에 회복 못하면 나머지 절반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관계사함이 연결되던 회사로는 이런 회사는 있습니다 한스바이온매드 관련된 회사들이고 국내 영업을 만드는 한스케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스파마라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자회사가 있고 유럽에 있고 그 다음에 타일랜드 태국이죠 그 다음에 민트케미컬이라는 국내 영업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상하이 상해죠 중국 그 다음에 국내 영업하는 회사가 있고 나머지 시설물 관리하는 회사 베트남 영업하는 회사 이렇게 현재 외국에는 미국하고 콜롬비아 유럽 그 다음에 탈랜드 멕시코 중국 베트남 이런 쪽에 해외 자회사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라도 유상증자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은 어느 정도 조금 미리 알고 계시 바랍니다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 왜 그런지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언제라도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올선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한스 바이오매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인기동영상과 하단에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본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자동재생들 때문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불 개고 아기 보고 책 보고 그렇게 하실 때는 눈으로 보시고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좋은 종목 있으면 지식 때 얼마입니다 그리고 저학 때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보시면 되겠죠 팁입니다 팁 이렇게 해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면 되잖아요 호텔 뷔페 같은 데 가시고 그 다음에 친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연인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에게 선물하면은 기분이 좋죠 받는 분도 기분 좋고 선물해 준 사람도 돈 벌어서 기분 좋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